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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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아니 윤지 편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ㅋㅋㅋㅋㅋ 윤지 재밌었어요? 근데 승민 너 힘내지 않아? 그쵸 윤지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조금 무서워했어 표정 너도 봤어? 아이 재밌었어 벌써 신나 내 몸이. 다리 퍼덕였어 엄청 웃겨 다리 퍼덕 퍼덕였거든 한 번밖에 안 했어? 어 이거밖에 안 해? 힘들어 힘들지 당연히 이런거 어른이 해야되는데 이거 아빠가 해야되는데 아빠는 자고 있어요 윤지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윤지 아빠 어딨어? 윤지 아빠 찾으러 갈까? 아빠 어디서 주무시나요? 아빠 어디서 주무시나요? 일찍 두개 윤지 바지 너무 길어 발꼬락 어디있나? 윤지 손이 없을까봐 윤지 이해가 안돼 윤이 손이 없을거니 윤지 손이 없어졌는데 윤지 이제 너무 힘들지 않아? 윤지 partie 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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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야 팔 아파 승민아 진짜 조금 어색한데? 승민이 지금 귀도 빨개졌어 힘들어 승민아 이제 그만해 연속 세 번 하고 진짜 무리야 두 번 했는데 두 번 아니야 형아 세 번 했어 아까 했던 거 해봐 재호 너는 왜 거기 앉아있어? 재호야 자꾸 코 파지마 아무데나 꼬딱지 버리지 말고 그래 너 맨날 바닥에 버려오는 윤지가 먹잖아 응? 오우 윤지 또 샀어 어머 어머 이거 봐봐 오 윤지 씌워줘 봐 아니 재호가 할 거야 저거 윤지꺼야 너 그 머리가 크고 좀 야자 이거 안 K, 너 왜 나왔던지? 예술이 아기ide 어떻게 씌워줄 거야 오오 아유 귀여워 괜찮은 거리 나 빨리 날 것 같아 은지 윤지 예뻐 빨지 마 근데 금방 빼 귀찮은가봐 임지의 장점과 장점 장점 저걸 쓰면 진짜 혁신다 제일 빨리 가면 봐 아니 왜 임지 임지 왜 일본 수시 사장님 만들었냐 수시 사장님 승민이 표현 짱이여 재우야 그거 뭐냐구? 응 니 코딱지야 얼른 쓰레기통으로 가세요 파울 우리 이제 자자 네 엄마 응 재우 이제 양치하고 임지 이제 자자 우리도 우리 코코넛 여자 응 옷 색깔이랑 뭔가 등치도 비슷해 진짜 비슷해 오늘 옷 색깔 둘 뭐야 저기 정글 모글리야? 윤지? 아니면 그거야? 재인구달? 재인구달은 참 친구가 아니지 윤지야 누구야? 슈등 시작 어 시끄러 민지 오빠 따라해 봐 악 어 놀래라 아니 근데 뒤에 저게 있어서 의자를 좀 빼야겠다 놀랬다 놀랬어 차렷 차렷이 뭐야? 차렷이 뭐야? 한거야? 따라한거야? 차렷 무섭다 윤지 일어서 윤지 일어서 요새 자꾸 혼자 앉으려고 여기에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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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한테 왔어 윤지 짜잔 맘에 들어 걔 누구야? 저기 침팬지야? 응 친구야 윤지야 침팬지 친구 뽀뽀해줘 침팬지한테 뽀뽀 응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겼어? 윤지야 활짝 뭔가 따라하려고 응 활짝 응 우리 이제 자자 꼭 라이브 찍는 것 같아 야 엄마가 너무 돌아다니잖아 힘들다 엄마 윤지 윤지 이제 자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역시 크노브랑이 잘 웃어 응 자자 안녕히 주무세요 응 뭐지 안녕히 주무세요 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